네, 혼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돈으로 혼쭐 내는 남자 누구겠습니까? 바로 돈줄남 김경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서울 아파트 더 오른다 아니면 멈춘다 굉장히 말이 많은데요. 자, 서울 아파트 오를지 안 오를지 제가 오늘 확실하게 숫자까지 열거하면서 정확하게 말씀드릴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공지사항이 있습니다. 네, 9월 3일 날 제가 말씀드렸죠? 저녁 7시 30분에 돈줄남의 오프라인 강연이 다시 시작이 됩니다. 자, 이번에 주제는 굉장히 핫한 주제인데요. 바로 내 집 마련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결혼은 모르겠고 내 집은 갖고 싶어. 당장 내 집 마련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가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 CGV 명동역 시내 라이브러리입니다. 많은 신청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밑에 고정 댓글에 링크 주소가 있으니까 여러분 클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상반기 때 했던 강의 영상을 지금 잠깐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부동산 이야기인데요. 자, 2024년도 연준의 FOMC 일정이 여러분 궁금하시죠? 자, 올해 얼마나 남았느냐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월 달에 17일 날 남아 있고요. 그리고 10월은 FOMC가 안 열립니다. 그리고 11월에 있고 12월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FOMC가 미국은 우리나라의 금통이 같은 건데 3번 남아 있습니다. 야, 그러니까 미국은 올해 통화 정책의 카드를 3번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나라는 3, 6, 9, 12월에는 금통이가 안 열리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2번밖에는 안 남아 있다라는 거죠. 아, 돈줄남이 예언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돈줄남이 봤을 때는 9월 달에 9월 달에는 제가 봤을 때는 25BP 정도 인하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0.25%죠. 그리고 11월에도 25BP 만약에, 만약에 만약에 12월에도 또 25BP를 인하를 하게 된다면 올해만 0.75%를 낮추는 거죠. 자, 그러면 미국의 기준금리는 지금 5.5%니까 4.75%까지 낮아지게 됩니다. 물론 상단금리 기준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올해 만약에 0.75%를 낮춘다는 얘기는 경기침체가 왔다라는 반증일 수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런데 만약에 이럴 수도 있습니다. 9월 달에 50BP를 낮출 수도 있습니다. 야, 이거는 확률로 지금 아주 높진 않은데 이 가능성도 파월이 얼마 전에 잭슨홀 미팅에서 가능성을 열어놨거든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약간 불안해. 왜냐하면 10월 달에 FOMC가 안 열리니까 아, 지금의 인플레이션 하락 속도라든지 실업률 증가 속도를 봤을 때는 그냥 50BP를 확 낮추고 왜냐하면 10월에 FOMC가 없으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11월에는 동결입니다. 동결, 프리즈죠. 동결. 그냥 있고 그 다음에 12월에 25BP를 낮출 수도 있다. 자, 그러면 역시 이 경우에도 여러분 아시겠지만 0.75%가 하락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역시 경기침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 예상과 달리 그냥 올해 그냥 50BP 정도만 인하하고 넘어간다? 그러면 연착륙에 성공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자, 돈줄남이 제가 왜 이 말씀을 먼저 드렸느냐. 자, 부동산 이야기로 한번 돌아와서 중앙일보 8월 25일 보도입니다. 수도권 아파트만 뜨겁다. 상가 지방은 아직도 냉골. 자, 여러분 돈줄남이 10년 전부터 이야기했던 내용이 있어요. 중간에 아파트는 붙임이 있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아파트로의 쏠림 현상이 있을 것이다. 제가 이건 10년 전부터 얘기한 거거든요. 물론 제가 책으로 쓴 거는 2015년부터지만 사실 이거 10년 전부터 얘기를 했던 내용인데 그 이야기대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아파트 수도권 쏠림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그리고 아파트 거래는 늘고 가격이 빠르게 회복되고 있는데 지방의 아파트나 상가 수익형 부동산은 여전히 침체를 겪고 있다.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이죠. 안전자산으로의 쏠림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 그러면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위험자산의 선호가 약화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만약에 제 예상대로 올해 FOMC가 0.75% 이상의 금리 인하를 단행한다면 이것은 경기 침체로 봐도 무관하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주식시장은 어느 정도의 조정은 피할 수 없다라는 거죠. 반대로 제가 전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되면 금리 인하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당장은 아파트에는 좋은 영향이 있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당분간 수도권의 매매 쏠림 현상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의 거래는 확연히 거래량이 늘고 있고요. 당분간 아파트로의 쏠림 현상이 가속화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부동산 급등의 동결 그리고 영끌족에게 경고장 날린 한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한은 총재가 되겠죠. 한은 총재 자, MBC 뉴스 8월 22일 보도 내용인데요. 이창용 총재께서 기자들과 간담회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보셨죠? 그런데 워딩이 사실은 그전에 있었던 이주열 총재나 이런 분들에 비해서 이분이 워딩이 좀 세요. 제가 봤을 때는 한마디로 얘기를 해서 기자들하고 약간의 신경전이 좀 있었는데 여러분들 보셨죠? 부동산 급등에 동결 카드를 내면서 영끌족에게 경고장을 날렸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창용 총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데일리안의 8월 22일 보도 내용인데요. 물가는 금리나 여건이 조성이 됐지만 부동산이나 가계 대출이 위험하기 때문에 그래서 당분간에 급격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갖지 말아라. 약간 이런 톤으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자, 금리 동결 이유에 대해서 부동산 가격과 가계부채 증가가 위험 신호가 들어왔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유동성 그러니까 한마디로 코로나 때 2021년도 때처럼 급격한 유동성 공급은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가격 상승에 대한 경계심을 드러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여러분 이 이창용 총재가 얘기하는 내용과 저도 마음이 동감이에요. 동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창용 총재의 발언이 과연 시장을 잠재울 수 있을 거냐? 아, 그래? 통화정책의 수장이 그러는데 그렇게 급격한 금리 인하가 없대? 그러니까 뭐 부동산은 올라봐야 뭐 조금 뭐 그냥 이러다 마라. 라고 해석해야 될까요? 정말 안타깝게도 이창용 총재님은 과연 통화정책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카드가 있을까? 그렇지 않다라고 봅니다. 왜냐? 이창용 하는 총재께서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나라가 통화정책을 사실 이번에 동결한 거는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하니까 동결한 거라기보다는 솔직히 말하면 사실은 동결이라는 카드밖에는 할 수 없는 수준인 거예요. 우리나라가. 왜냐하면 미국이 아직 이 날을 시작 안 했는데 우리가 먼저 이 날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제 이야기가 그러면 무조건 부동산이 급등한다. 그런 이야기는 아닌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 통화정책의 수장이 부동산 때문에 동결했다라는 이야기는 사실은 조금 설득력은 떨어진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은 금리 인하가 너무 늦어질 경우에 내수 회복이 지연되고 성장 모멘텀의 약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내비친 거에 의하면 경기를 막 희생하면서까지 금리를 계속 고금리를 유지할 수는 없을 거다라는 것에 대한 반증입니다. 이게. 여러분 아시겠지만 방심하시면 안 된다. 8월도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연합뉴스 8월 25일 보도 내용인데요. 잭슨홀 미팅에서 제가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빅컷이라고죠. 빅컷. 0.25%가 아니라 0.25%가 아니라 0.5%의 빅컷도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열어놨어요. 물론 확률은 높지 않지만 만약에 9월 FOMC에서 빅컷이 실행이 된다면 주식시장은 약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 그러느냐. 왜 그래요? 금리 인하되면 주식시장 좋은 거 아니에요? 과거에 여러분들 자산시장을 보게 되면 금리 인하의 속도가 가속화되면 당장 일주일, 2주일은 주식시장이 반짝 좋은데 지나고 나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부각되면서 여태까지 계속 안 좋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이 뭐냐. 자 과거에는 과거에는 자 이 화면을 여러분 잘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침체 때 주식이 상승을 했어요. 여러분 아시죠? 침체 때 상승한 이유는 회복 기대감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한 거죠. 경기가 침체라는 건 좀 있으면 회복이니까 그래서 이제 상승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막상 회복을 하면 주식은 보압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경기 상승폭에 대한 경계심 때문이죠. 그러니까 경기는 회복이 되는데 과연 예상한 대로 좀 많이 회복이 될 건지 아니면 이러다 말 건지에 대한 경계심이 주식시장에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상 경기가 막 상승을 하면 주식은 오히려 하락을 합니다. 왜 하락하죠? 금리 인상의 부담감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경기가 뜨거워지면 통화정책은 금리 인상 카드를 만지작 만지작 거리기 때문에 주식시장은 그동안에 하락을 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현재는 어떠냐면 과거에는 그랬는데 현재는 제가 예상했죠? 굉장히 후퇴 침체 회복의 속도가 빨라지면서 시장이 선반영하는 속도가 빨라진다 그랬죠? 어떻게 빨라져요? 주식시장이 경기 후퇴 때부터 상승을 해. 침체도 들어가기도 전인데 후퇴 때 상승을 해요. 왜 그래요? 이게 선반영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경기가 침체가 되면 회복 기대가 선반영되는 거죠. 빨리 반영이 되는 거죠. 그리고 침체 때는 오히려 주식이 하락할 수 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지 않습니까? 금리 인하가 시작이 되면 오히려 주식시장은 안 좋을 수 있다. 왜? 금리 인하보다 경기 침체 이슈가 부각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경제라는 게 동전의 앞뒷면이잖아요. 금리 인하면 아 좋다 라고 생각하는데 가서 봐. 근데 금리를 왜 이렇게 빨리 하는 거지? 경기가 안 좋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이 그 현실에서는 실질적으로 금리 인하를 세게 한다 그러면 좋아할 것 같지만 주식시장은 오히려 경기 침체 이슈가 부각되면서 안 좋을 가능성이 많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의 주제 부동산은 어떻게 될 거냐? 과거에는 경기 사이클에 있을 때 우리가 침체 때는 부동산이 보압이었어요. 그리고 회복 때 부동산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경기와 동행을 합니다. 경기와 동행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동행을 하는 이유가 가격 회복의 기대감 때문이죠. 자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경기가 상승하면 부동산도 계속 상승을 했습니다. 왜? 상승 모멘텀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은 경기가 상승할 때는 야 이제 좀 있으면 금리 인상 나오는 거 아니야? 그리고 떨어지는데 부동산은 여태까지는 경기가 상승할 때까지 상승을 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앞으로 펼쳐질 2024년도 4분기와 2025년도 1분기에는 어떻게 될 거냐? 제 예상입니다. 주식시장은 경기보다 훨씬 금리에 더 민감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어떤 분들이 이런 말 하잖아요. 주식시장이 안정되려면 경기가 망가지면 돼. 그 경제를 모르는 분 얘기고요. 과거 시장에 마찬가지로 경기가 안 좋아졌을 때 부동산 시장은 오히려 좋았던 적이 많아요. 한마디로 이렇게 경기가 사이클이 움직일 때 후퇴 때는 보합을 가고 높은 금리 때문에 부담스러워서 그렇죠. 침체 때 가면 상승을 했어요. 왜냐? 금리 인하의 기대감 때문에. 지금 서울 아파트가 이거 아닙니까? 그렇죠? 금리 인하의 기대감. 그런데 회복이 되면 오히려 보합으로 갑니다.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선반영되기 때문이죠. 자, 그러니까 중요한 건 말이죠. 결론은 지금 시장에서의 아파트가 더 갈 거냐 안 갈 거냐는 이제 뭐에 달려 있다? 금리 인하의 기대감에 달려 있다. 그러니까 결국 금리 인하의 폭 그리고 금리 인하의 속도에 달려 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모든 것이 금리 인하 폭과 금리 인하 속도에 달려 있다. 그럼 우리는 뭐에 주목해야 되느냐?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제 부동산 바라보시는 분들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부동산 시장은 오로지 연준의 금리 인하 속도에 달려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2024년도 연준의 FOMC 일정이 있었죠? 자, 세 번 남아 있습니다. 25BP를 9월달에 내리고 11월에 25BP 내리고 12월에 25BP 내리든지 아니면 9월에 50BP 내리고 그 다음에 동결한 다음에 12월에 25BP 내리고 자, 이 두 가지의 경우가 됐을 때는 부동산은 더 갑니다. 자, 왜냐? 이런 카드가 나왔을 땐 우리나라도 이창용 총재도 어쩔 수 없이 금리를 많이 낮출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0.75%가 아니고 올해 0.5로만 끝난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땐 서울 아파트는 이 정도 오른 수준에서 더 가기는 어려울 거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 번 정리해드리면 자, 아파트 어떻게 돼요? 앞으로의 6개월간의 예측 앞으로 연준의 세 번의 남은 FOMC에 따라서 0.75인지 아니면 0.5인지에 따라서 극명하게 갈린다. 이 점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